어른어른 계절이 예고 대두들이 면 찰찰찰나게 피워주세요 피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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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! 지루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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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채로 아바타로블이 다 채로 물 바꿔주세요 네 네 호카 다 표정 지어주세요 지금부터 세븐틴 마지막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단어를 불러드릴텐데요 불러드리는 단어에 연상되는 동작을 통일성있게 만들어주세요 편의하시면 안됩니다 단어를 드려주세요 와 저요?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주세요 치킨 치킨 잠깐만 하나 둘 셋 우산 하나 둘 셋 3 나 이산이야 나 이산이야 그것은 아니구나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세븐틴 하나 둘 셋 나이스 오오오오옹 아니요 네 마이크 데스네 하나 둘 셋 나이스 하하 지금 아바타가 되신거예요 네 똑같이 하시면 안돼요 나무 하나 둘 셋 최승철군 앞으로 나오세요 김민규군 앞으로 나오세요 주희 앞으로 오세요 기훈군 앞으로 오세요 이 4병 회용군 나머지 분들 탈락입니다 너무 많이 탈락했으니까 패자 포인트 한번 더 나올게요 최승철 하나 둘 셋 이지훈 최승철 빼고 탈락입니다 최승철 가 마이크 댁스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 이 디테일 여기는 디테일이 참여하죠 여기는 손을 뻗고 여기는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까요 여러분 투표해주세요 멤버들 최승철 다 멤버들 나와주세요 손을 똑같이 아까처럼 비워주세요 여러분 쓰세요 원하는 대로 지훈군이 잘했다 생각하시면 지훈군 뒤로 최승철군이 잘했다 생각하면 최승철군 뒤로 쓰세요 5 4 3 2 1 1 2 3 4 5 6 최승철군 승리입니다 1 1 4 5 2 3 2 야 우ņđ기타 이렇게 행세 와서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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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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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학군 반대방인이에요 탈락 진우 박우 탈락 이지은군 주먹이었죠 탈락 정국인형 탈락 정국인형 탈락 정국인형 탈락 몇명 탈락입니다 유이스트 하나 둘 셋 어? 어? 유이스트 탈락이지 쌍부엘 한솔 빼고 모두 탈락입니다 두 분 오리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네 여러분 네 한솔 승철 두 분 앞으로 메인카메라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 뒤로 멤버들 서주세요 아 1회로 서세요 1회로 서세요 더 좋은 멤버 뒤로 서주시면 됩니다 1회로 서죠? 너무 저희끼리 팀을 갈라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다 좋죠? 원하시는 데 서주세요 승철 한솔입니다 하나 둘 형은 냉정하다 형은 냉정하다 형은 사이 없다 형은 냉정하다 최승철 한솔 눈 감아주시고요 10초간 시간 드립니다 10 9 8 7 6 5 3 2 1 4 한솔 승철 다리 바꿔주세요 어? 뭐죠? 어? 에이 어? 이번 미션의 게임은 게임의 승자에게 드리는 선물은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뽀뽀하시면 돼요 뒷사람들한테요? 아니 네 뒷사람이 앞사람이 하시면 돼요 입술이요? 아니 잠깐만 내가 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쳐주시면 돼요 지훈군 네 진짜 선배님 지훈이 형의 에어 표현이란 하하하하 하면 돼요 뽀뽀 아 잠깐만요 뽀뽀 뽀뽀 지훈군 열심히 해주세요 잠깐만 지훈이 첫 뽀뽀인데요 지훈군 첫 피스인가요? 첫 뽀뽀요 확실하가요? 남자 첫 뽀뽀입니다 지훈군 첫 피스는 소중하니까 섬뜩이 하세요 섬뜩이요? 알겠습니다 휠을 왜 흘리느냐 잘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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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recompense 하하하하 하나, 둘, 셋 하하하하 referenced 모든 하나, 둘, 셋 아우 사랑스러워 이거 너무한거 아니니까요 하나 둘 셋 안했잖아 사람이 이만하게 아 잠시만 입술 입술 좋고 싶네 아 안했잖아요 응 당하셔나요 주민 보호 빨리하세요 하나 둘 셋 입술에다 안해도 돼요 입술에다 안해도 돼요 주민씨 좋아합니다 성민씨가 한솔 군한테 하고싶답니다. 이미 아쉽잖아요. 피난다. 왜 피난지. 저도 뽀뽀를 받고싶어요. 엄마한테 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 메인카메라 앞으로 다 보여주세요. 오늘 멤버들에게 뜨거운 패스를 봐서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. 되게 화끈했구요. 다음번에 제가 해드리고싶네요. 저는 다음번에 안하고싶는데 저는 다음번에 제가 해드리고싶네요. 그러면 승철군 다음번에 본인이 해주고싶다고 그랬죠? 지금 시작해드릴게요. 전원이요? 한 명. 선택할수있게 해드릴게요. 저 지훈이요. 지훈이 지훈이. 지훈이가 첫번째 봅니다. 지훈이의 첫키스를 뺏겠습니다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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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꾹꾹이다. 정답. 샤asma. 앵. 수 Styles. 같애. 한 명 승철입니다. 제스아랑 승철이요? 은 승철이요. 이제 мал인거dies 알ertas죠. 피자로 정리해 주시니까 솔직했어 그런 거 말하고 있었는데